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가니스 김지성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께 오르가니스 연주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양한 건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건반들이 있는데, 건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께요. 이 건반은 저희 학교에 있는 건반은 3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래 건반은 그레이트, 독일어는 하프트 베르크, 메인 건반이고요. 두번째 건반은 포지티브, 미국식 오르간이나 영국 오르간에서는 콰이어 매뉴얼이 건반이라고도 하죠. 위 건반은 스웰 건반, 프랑스에서는 레시 건반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3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각각 건반의 역할은 말 그대로 스웰 건반은 스웰 박스를 통해서 다이나믹을 구현하는 건반이고요. 중간에 건반은 합창 반주를 위한 스탑들이 포진해 있는 건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건반은 오르간 플래노 소리, 오르간의 뚜티 소리죠. 뚜티 소리를 통해서 주로 오르간의 독주곡이나 아니면 회중 찬송 반주처럼 이렇게 볼륨이 큰 스탑들이 포진해 있는 건반입니다. 이 손 건반에 있는 매뉴얼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연주용 규격으로는 5옥타브, 그래서 카이프가 도에서부터 5옥타브로 이루어져서 총 61건반이 일반적인 규격이고요. 페달 역시 2옥타브 반, 그래서 도에서 도에서 2옥타브 되고 쏠까지 있는, 그래서 총 32건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학교는 30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지금 검은 단추들이 보이죠. 이 검은 단추들을 음색, 그 다음에 단추 또는 소리 단추, 영어로는 뭐 스탑 아니면 독일어에서는 레기스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각각 이름에 있는 고유한 음색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음색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오르간의 그런 음색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버튼들을 저희는 피스톤 아니면 콤비네이션 피스톤,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음색을 저기 본인이 오르간의 음색을 정해서 이 스탑을 갖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원하는 음색을 뽑습니다. 뽑고 제가 어떻게 메모리를 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오르간의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이 메모리의 시작 버튼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누른 상태에서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번호의 번호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메모리 피스톤을 띌 때는 같이 띄어야겠죠. 그리고 캔슬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르간 건반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인데요. C 또는 0으로 써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캔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누르면은 좀 전에 제가 메모리 했던 스탑이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딱 콤비네이션 피스톤이라고 그러고요. 이것들은 지금 손으로 연주를 하면서 누를 수도 있고요. 또는 손이 연주를 하면서 바쁠 때는 페달로 발로 눌러서 발로 눌러서 똑같이 손으로 눌렀던 피스톤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 피스톤을 푸피스톤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손 피스톤 콤비네이션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는 스웰 박스입니다. 스웰 박스는 스웰 건반에 있는 스웰 건반에 있는 여기에 있는 스탑들을 일정한 방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방 앞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요.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웰 박스를 저희가 발로 오르가니스트를 조절해서 박스를 열면 문이 열려서 방 안에 있는 파이프들이 소리를 나와서 크게 들리는 역할이고요. 박스를 닫게 되면은 문이 닫혀서 방 안에 있는 소리들이 더 이상 방문에 갇혀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역할로 한 이렇게 다이나믹을 표현한 방인데요. 제가 한번 스탑을 넣고 박스를 열고 닫아서 그 차이를 들려 드릴게요. 일단은 방 문을 닫은 상태죠. 닫은 상태에서 들려 드리면서 박스를 발로 조절했을 때 어떻게 음향이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게 바로 스웰 박스의 원리구요. 옆에 있는 크레셴더 박스는 뭐냐면은 쉽게 음색을 변화시켜서 크레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웰 박스는 음색의 변화가 아니라 음량의 변화고요. 크레셴더는 음색과 음량을 같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지금 저희 학교는 보시면 이 크레셴더의 단계가 0부터 32까지 있는데요. 32까지 제가 천천히 올려서 음색과 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원리가 크레셴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크레셴더는 음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음색도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곡에 있어서 예배 반주로나 아니면 연주 곡에 있어서 크레셴더를 사용하실 때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르간 회사마다 크레셴더가 어떻게 스탑으로 구성되는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곡의 작곡자나 시대별, 나라별의 스타일을 파악을 하셔서 이 크레셴더를 갖다가 충분히 들으시고 이게 거기에 부합이 되면 사용하지만 부합이 안되더라도 단순히 그냥 쉽게 스탑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 곡의 이질감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신중하게 여러분들께 사용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것은 오르간에 보시면 이렇게 등이 있죠. 악보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자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거울을 옵션으로 단다든지 그 다음에 연주 의자를 보시면은 의자의 이렇게 높이를 돌려서 높이를 의자 높이를 조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가지 편의장, 메모리 피스톤을 지금 저희 보시면은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음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오르간에서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건반 색깔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학교는 피아노랑 똑같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파이프로관들 보면 이 건반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뀌어 있는 경우는 어떠한 거냐면 오르간의 경비, 오르간 제작할 때 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바로 그 시대 때부터 이 흰색 건반은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코끼리 상아나 아니면 그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건반은 나무, 흑 건반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나무가 비쌀까요? 아니면 동물의 뼈가 비쌀까요? 동물의 뼈가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줄이고자 이 건반 색깔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게 멋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코끼리 상아나 이런 걸 썼지만 지금은 코끼리의 상아가 코끼리가 동물 보호법에 걸려서 상아를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물소의 뼈나 정강이뼈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반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재질로 된 것을 만드느냐 이 스탑 역시 어떠한 스탑의 재질 이렇게 저희 학교처럼 검은 나무, 흑단을 써서 할 거냐 아니면 흰색에다가 이거를 새겨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울이나 의자 높이나 이런 피스톤 추가되는 것들은 다 파이프로 간에 있어서 경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작 경비에 포함되기 위해서 옵션 하나하나 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추가가 되고 연주 본인들이 앞으로 교회 파이프 간을 설치할 때 이러한 장치들이 편의 장치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오늘 파이프 간을 설치하게 되실 때 조언들을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